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티브 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 1월 오늘 31일 인가요 1일인가요 어디가 30일 했었는데 오늘 날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월 31일 이라고 합니다 아 1월 31일 되겠습니다 지금 abc 주스를 시간 관계상 파쇄하고 착취하고 착취하는 것은 영상을 못 찍었구요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보시는 바 같이 건강원 창업 컨설팅 티브이 본점 익산 백제 약초건강원에서 양이 좀 많아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abc 주스 착취해서 즙으로 알갱이 없는 즙으로 보시는 바 같이 포장을 하고 있어요 자 건강원 창업 컨설팅 티브이 본점 익산 백제 약초건강원은 익산 북군시장 부강족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남중동 33-30 백제 약초건강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오늘 모처럼 abc 주스 착취업에서 즙으로 포장하는 영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이쁘게 나왔어요 포장지는 abc 주스로 사용하지 않고 비트 포장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정도 같으면 125g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abc 주스 당근 비트 사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추천할 때는 비트 5kg 당근 10kg 사과 15kg 이렇게 추천하는데요 이제 그 비율에 비슷하게 해서 고객이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셔서 저희 집 오신 첫 번째 고객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공료를 잘못 얘기했어요 가공료 가공료 6만원 얘기해야 되는데 7만원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오시면 다시 6만원 7만원 얘기했다고 말씀드리고 6만원 받으려고 했는데요 고객이 더 갖고 오셨어요 더 갖고 오셔서 원래는 7만원이 더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7만원에 지금 할까 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원에서는 이렇게 착취를 할 때요 30kg를 기준이라고 해요 한솥 기준 근데 고객이 한 40kg 조금 못되게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6만원에다가 7만 몇천원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7만원 그냥 받을까 합니다 아주 색깔도 이쁘고요 맛도 아주 섭취하기 좋게 나왔어요 30kg면은 저희가 한 145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더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나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abc 주스 오면 여성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집이라고 보겠습니다 abc 주스 가공하실 분 익산 인근에 사신 여성분들 abc 주스 드시고 건강 챙겨보실 분 익산 북부시장 부강족발협 남중동 33-30 검색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본전 백제약초건강원에서는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함께 하고 있어요 건강원 창업 컨설팅 자꾸 그러는데요 건강원 창업 컨설팅에서는 건강원 창업 컨설팅 지도하고요 식품공장도 개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흑염성 농장 쌍화차집 가정에서 건강원 기계에 구입해서 집 가공해서 수익도 보시고 건강도 챙겨보실 분은 010-6614-2661로 상담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멀리서 귀한 분이 오셔서 포장기 구입해 가셨는데 어제 전화 왔어요 아주 잘 쉽게 포장되고 있다고 또 차후에 위압기 필요하면 또 향해서 사러 오신다고 고맙다고 전화와서 감사드리고요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전 익산 백제약초건강원에서는 각종 집을 가성비있게 가공해서 소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쌍화차집 많분들이 와서 구입해 가셨고요 또 차샌양파집 구입해 가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에비시주스 포장기 노라 상단 중간 하단 노라 자 잔량 보세요 잔량 잔량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쁘게 이렇게 포장되고 있어요 자 건강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 식품공장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 건강원 창업 컨설팅에서 함께 하시면 건강원 기계 구입 하나로 평생 모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원에서 집 파는 집 소량 구입해 보시고 건강 챙겨 보실 분 010-6614-2610로 상담하시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백제약초건강원이나 건강원 창업 컨설팅으로 검색하셔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주스 당근 10킬로, 비트 10킬로, 사과 10킬로 이게 표준이고요 저희는 비트를 조금 덜 넣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하고 있는 abc 주스 이쁘게 나왔죠 오늘 처음 오신 고객인 것 같은데요 abc 주스 드시고 아름다워지시고 건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abc 주스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10킬로, 사과 10킬로, 당근 10킬로 가공료는 보시는 바 같이 생즙으로 하실 때 가공 6만원 되겠습니다 좀 더 갖고 오시면 거기에 비례해서 가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원 창업 컨설팅TV 본점 익산 배체약초건강원에서 익산 인근에 계신 분 abc 주스 드시고 건강 챙겨보시고 아름다워 보시라고 아름다워지시라고 방송했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더 지금 abc 주스 갖고 오신 재료를 갖고 오신 고객님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99개가 나왔어요 앞으로 한 60개는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거 사람이 하는 거라 정확한 봉지는 안 나오고 나오는 대로 마지막까지 깔끔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호박집도 소량 판매하고 있어요 어제랑 오늘이나 호박집 사가셨는데 호박집도 판매하고요 또 장어즙 오리지널 장어즙 국산 장어즙도 판매하고 있고요 다량 각종 집 판매하고 있으니까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고 구입해서 건강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